안녕하세요. 이처리지입니다. 오늘은 제가 여기 현지에 사시는 분의 도움을 받아서 오늘 한국 남자랑 결혼한 필리핀 여자 코피노가 있는 여자분을 만나러 가요. 기대가 되네요. 어떤 얘기를 들을 수 있고 또 어떤 관점을 바라볼 수 있을지 화장실도 있네요. 드디어 앙엘레스 도착했습니다. 두 시간 반 걸렸어요. 그리고 확실히 한국이 좋은 게 도로 상황도 좀 안 좋잖아요. 비포정도도 많고 너무 이렇게 흔들거려 가지고 버스에서 힘들었고 개발도상국을 여행하는 건 쉽지가 않아요. 그렇죠? 잘 도착했으니까 다행이죠. 이제 그 친구 만나고 또 얘기 좀 하려고 합니다. 근데 앙엘레스 어떤지도 좀 보고 카메라 좀 주세요. 네? 카메라 들고 찍으면 찍으면 찍을래 좀 주세요. 주시라고. 여기 필리핀에 대중교통이라고 할 수 있는 지프니를 탔어요. 이렇게 앱으로 해서 타는 건데요. 네. 아주 사람들이 빡빡하게 들어가 있었는데 이게 1인당 9페이서 밖에 안 해요. 그러면 한 2,220원 정도 하는 거에요. 진짜 싸죠. 아유 근데 이게 차량 너무 많이 타가지고 낑겨 타야 된대. 한국사람들 절대 못 타요. 다 현장인들이 타는 거고 한국사람들 거의 다 그램이나 텍스 타고 다 한다고 생각해요. 절대 못 타요. 한국사람들 절대 못 타요. 이렇게 저처럼 이벤트식으로는 탈 수 있는데 너무 끊겨들고 또 그 우리랑 다른 채취의 냄새 때문에 갈뚜 낀 게 아니라 좀 힘들기도 하고 그래요. 솔직히. 네. 그리고 매연 너무 심하고 네. 이거는 한국인들이 탈 수 없는 그런 거에요. 산 사람도. 그래서. 그래서. 대부분 만나는 사람들에게 물어보니까 다 이제. 그레타에거나 텍스 타고 다닌다고 하더라구요. 마닐라에 있던 건데 여기 있던 건데 딱.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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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드실래요? 말만 해주셔서 제가 사올게요. 네. 망고우쉐이크 2개 랑 카페라떼 2개 시켰는데 아이스 카페라떼 2개 시켰는데 아이스 카페라떼 2개 시켰는데 추억 12,000원 나왔어요. 뭐 우리나라보다 훨씬 반값이긴 하네요. 네. 안녕. 한국말 잘해? 한국말 잘해? 한국말 잘해? Do you speak Korean? No? English? 그 한국어는 그러면 앞으로 안 배울 거예요? 아들? 음... 그냥 바다로. 옷 예쁜 거 입었네요? 네? 옷 예쁜 거 입었네요? 아예. 왔어요. 그래서 그 애기 아빠는 지금 한국에 있어요? 지금 한국에 있지. 연락 안되죠? 아니요. 아예... 아예... 그 애기 아빠는 내가 피곤해 봤는데 아예... 2개 후에 일본을 연결하고 있었다. 우리 회사와 함께 대신에 친구가 왔다. 그리고 그 후에 우리 다 통화장에서 네, 우리 다닌. 우리 다닌 어제 몇 년까지 일어났다. 아직까지 일어났다. 그런데 더는 년까지 일어났다. 나한테 간식을 안 받았다. 그런데 한국에 대해 얘기했다. 그런데 내 말한다고 말했다. 나는 왜 이렇게 일어났을까? 나는 이렇게 말했을까? 물론 우리 여러 번 섹시했었을 때 그리고 우리 안 사용하지 않으면 좋지 않으면 좋지 않으면 좋지 않으면 좋지 않으면 좋지 그래서 우리 집을 떠나고 몇몇 일정도 했으면 좋지 그리고 엄마가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으면 좋지 그래서 우리 집을 떠나고 싶지? 네 그 때까지 아직 어렸을 때 아, 그 사람 네 저는 20살이었을 때 29살 29살 한국인들은 아직 어렸을 것 같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고 생각해요 너는 그의 관계가 없나요? 아무것도 모르겠네요 한국인들은 사랑하는 것 같다고 생각해요 아니면 그냥 즐거워하는 것 같다고 생각해요 인프라인 필리핀은 안정적이고 아예 안타깝다. quindi 많은 filipino girls, women, go to club to make money, right? because there's no jobs or working system here filipino woman here, especially in my kids, I didn't want what I had a job. I didn't want that job. and also I didn't graduate in high school because of financial things with my parents 제 아빠와 가사는 facto폰 산업계ets 저는 Instead에는 거절에 도라는 거죠 돈을 안 내야죠? 아니, 저는 아저씨가 없다는 거죠 근데 혜연아가고 아 저에게 전이죠 근데 무언가 원을 할지 그러면은 괜찮을 것 같지만 그 주사는 정말 잘할 것 같다고 생각해요 맞습니다 아 그 자세한 것 같아요? 난 못 모르겠어요 아니요... 우리 동생이게 they were good 좋아, assets하고 진짜로? 네 네, 그는 그는 너는 아니지? 그는 너는 아니지? 그는 너는 항상 내가 했지 그는 너는? 네, 우리 서로 서로를 respect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는 너의 아이가 아버지를 만나보실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는... 그는... 그는 너의 아버지를 만나보실까요? 그는 그는 그의 아버지를 만나보실까요? 그는 그의 아버지를 만나보실까요? 왜요? 내가 좋아하지 않는다 너는 싫어하는거야? 아니요 나는 그는 싫어하지 않는다 나는 그는 싫어하지 않는다 하지만 아직 어렸을 때 아직 어렸을 때 그래서 너는 그 상황을 이해하셨어? 응 너는 너무 불쌍해 저는 한국 사람은 아니지만 일본 사람은 그 multiplesで 然後다가 힐리하는거? ац은 왜 그렇게 말한걸? 이렇게 말했을 때 내가 말했을 때 한국사람들 왜냐면 한국사람들 아무거나 chacun이 있어도 그렇긴 하세요 même 한국사람들 무 vas요 미국은 많이 そ 주변에 미국이 너무 많이 그곳에 나는 그렇게 말했을 때 그다음에 한국사람들 으어어 한국사람들 그는 그에게 전 철도 안 아就يت다 그의 아버지 그는 못 아는다고 한국미디어에는 한국사람들은 한국사람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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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사람들에게만 미국사람들이 여기가 일본사람들이 한국사람들이 이 영상은 제 친구들에게 큰 블로그가 있었는데 모든 게 큰 블로그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말하자면, 그 블로그와 블로그가 있었어요 한국의 유명한 프로그램인가요? 그래서 제가 그 프로그램을 듣고 그 질문에 대한 질문이 있었어요 그는 모두 나의 친구예요 그는 내 친구예요 그래서 제가 그냥 다른 거에요 그래서 그들이 그들이 말해 로블블블블라 말해? 네 그들이 그들이 말한다고 생각하니까 한국 사람들에게 말한 말은 안 좋군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착해라. 엄마 먼저 주네. 아이고. 아 진짜 잘 컸네 애가. 이런 애가 어딨다고 요즘에. 네 저는 이렇게 앙엘리스 갔다가 다시 마닐라로 왔어요. 근데 정말 좋은 얘기죠. 그분도 이제 남자가 도망갔지만 원망하지 않고 어쨌든 일어난 일이잖아요. 원망하지 않고 그 사람을 좀 이해하려는 게 굉장히 성숙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스무 살 때는 굉장히 원망했겠지만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본인도 좀 뭐 생각하는 게 있었겠죠. 그래서 굉장히 그건 되게 보기 좋았고요. 그리고 한국 언론에서 이상할 정도로 이제 한국 남자를 싸잡아서 정말 쓰레기처럼 만들려는 그런 게 있다고 그분 입으로 말했잖아요. 그래서 돈을 주고 각본을 주고 이렇게 말해달라고. 그럼 돈을 주겠다. 그렇게 가난한 사람들은 사실 필리페인들은 돈을 주면 거의 다 한다는 그런 말이 많아요. 근데 제가 봤을 때 그렇고. 그리고 현재 사는 사람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그 후 코피노 아들 딸을 가진 엄마 입장에서 돈 주면 뭘 못하겠어요. 그냥 그거 시키는 대로 돈 많이 주고 자기들 물가로 굉장히 막 큰 돈을 주고 시키는 대로 말만 하면 돈을 주는데. 그래서 한국 남자가 이렇게 했고 날 때렸고 욕을 했고 그리고 도망갔다 이렇게 시키는 대로 말을 했다고 합니다. 물론 안 좋은 남자도 있겠죠. 하지만 많이 만들어진 이미지가 좀 있지 않은가. 왜 한국 언론은 그런지는 잘 모르겠어요. 생각해봐야 할 문제인 것 같은데. 아무튼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코피노 한국 남자에 대한 그 인식은 실제보다 많이 부풀려져 있다는 거. 그 사람 말과 그 사람의 친구들의 말을 통해서 저는 좀 확인할 수 있었고요. 좀 안타까운 건 맞죠. 그리고 이제 물론 그 사람이 잘못된 것도 맞아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자기가 하는 행동에 대해서 피임 기구를 사용하지 않고 성관계를 했으면 자기가 그 한 행동에 대해서 책임져야 되는 거는 정말 100번 말해도 부족함이 없지만. 이제 그런 이미지를 집단화하는 거에 대해서 정말 잘못됐다는 거. 그리고 그분이 이 영상을 본다면 한 번쯤 보러 왔으면 좋겠어요. 그 아들도 사실 아버지 없이 큰다는 거에 대해서. 이제 가정에 아버지가 있는 거랑 없는 거랑은 정말 큰 차이인데. 그래서 이걸 본다면 꼭 한 번은 찾아왔으면 좋겠고요. 한 번도 아들이 얼굴을 못 봤잖아요. 그랬으면 좋겠고. 필리핀에서 솔직히 말하면 한국 남자분이 나이든 남자분이 굉장히 어린 필리핀 여자랑 다니는 게 많으면 뭘로 사랑인지 아닌지 저도 잘 모르겠죠. 하지만 폭여나 이렇게 성관계를 통해서 애기를 가지게 된다면 도망가지 말고 책임 있는 자세를 하는 게 당연히 이건 누가 14째 애가 와도 맞는 거잖아요. 그랬으면 좋겠고. 혹시 그렇게 책임질 수 없다면 피임 도구를 하고 하는 게 당연히 뭐. 이건 당연한 말이야. 제가 말하기도 좀 민망하네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한국 사람들이 많이 사는 앙엘레스에 와서 이제 코피노에 있는 분도 만나보고 정말 좋은 시간이었어요. 제가 어디서 이렇게 이런 얘기 듣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현장에서 직접 들으니까 더 색다르고 감회가 남달랐습니다. 많은 사람들도 이거 보고 아마 본인마다 느끼는 게 더 다를 거고 생각이 다를 거 같아요. 아무튼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마닐라에서 히철로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세요.